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소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신 HSK 6급의 우리 필수 단어들로 만든 필수 암기 문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21번 문장에서 밑줄 쳐진 단어 창통이라고 발음합니다. 창통하게 되면요 막힘없이 잘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뒤에 또 막힘이 없다 우주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창통 우주 이렇게 묶어서 막힘없이 잘 통하다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를 지금 한번 살펴보면 주어 디어 따로 이 대로는 막힘없이 잘 통합니다. 쓰 통 빠다 오 이 뒤에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쓰 통 빠다 사 통 팔달이죠. 교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을 때 교통이 매우 편리할 때 우리 쓰 통 빠다 라는 단어도 쓰게 되니까 같이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번 자 우리 22번에 밑줄 친 단어 창시아오라고 합니다. 창시아오 창시아오 하게 되면요 팔로가 넓다 아주 잘 팔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창시아오 가지고 많이 예로 드는 단어가 창시아오 슈 하게 되면은 베스트셀러 책이 되겠죠. 창시아오 후어 하게 되면은 인기 상품이에요. 아주 잘 팔리는 제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시아오 슈 창시아오 후어 이런 단어들도 함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럼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면 타주이진 초반더 신슈 어 역시나 슈 책이 나왔네요. 그가 최근에 출판한 새 책이 대단히 잘 팔립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에 밑줄 친 단어 창다오 창다오 하게 되면요 여기 다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다오는 인도하고 끌고 리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장서서 이끌다 앞장서서 선도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들 적극적으로 무언 무언 할 것을 앞장서서 캠페인 선도합니다. 라는 표현이죠. 자 어떤 내용을 앞장서서 선도를 하느냐 칭주 바이서 우 란 지용 수 랏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칭주 하게 되면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우리가 칭주라고 합니다. 뭘 깨끗하게 없애느냐 바이서 우 란 백색 오염이죠. 이 백색 오염은 뭐냐면은 플라스틱이나 비닐 같은 이런 흰색 이런 백색 폐기물 같은 것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오염을 중국어로 바이서 우 란 써주고요. 자 그래서 이 백색 오염을 깨끗하게 없애고 칭용 칭주 시 용이죠. 사용을 금지하는 것. 무엇의 사용을 금지하나 여기 바로 나왔네요. 수 랏다이 이 비닐 봉투의 사용을 금하는 것을 뭔가 앞장서서 선도해서 이끌고 간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밑줄 친 단어 창의 창의 하게 되면요. 얘는 지금 명사예요. 그쵸? 그의 창의는 제의 제안이라는 뜻이죠. 그가 처음 내놓은 제의 제안은 드었다 올라왔다 지하더 질추 사람들의 질추 질추를 얻었다 이 질추는요. 지지 동의 찬성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 동의 찬성을 얻었다. 무엇이요? 타더 창이 그가 내놓은 제안이 그가 내놓은 의견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우리가 쉽게 한다면 이지앤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지만 육급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제의 제안이라는 의미 자 25번 타 쇼우 다울러 비애인의 펑치 허 차오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오샤는요. 한자 그대로 조소 비웃음이죠. 비웃음 펑치는요. 풍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풍자가 뭐냐 비꼬는 거예요. 그쵸? 비꼬는 거 비꼼 풍자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비꼼과 조소를 쇼우 다울러 받았다 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들이 막 비꼬면서 얘기하고 비웃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번부터 5개의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21번 자 우리 26번부터 볼게요. 자 맨 뒤에 밑줄 쳐있는 단어 자올레오라고 읽어줍니다. 자올레오 한자로 읽어주시면 조류예요. 물론 그 바다의 조류도 우리가 자올레오라고 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써서 시대적인 조류 흐름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시대의 조류 유행 트렌드를 쫓다 라고 할 때 중국어로 중국어로 주이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이간 좌울레오 이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시대의 조류 흐름 유행 트렌드를 쫓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부터 해석하면 년칭런 부야오 망무더 주이간 좌울레오 자 젊은이는 젊은이들은 뭐뭐 하지 말아라 맹목적으로 무작정 맹목적으로 시대의 조류 트렌드 유행을 따르지 말아라 라는 조언이 되겠네요. 자 27번은요 공스 치어 시야올러 나 시양 권딩 자 치어 시야오 하게 되면은요 취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회사는 그 규정을 없앴다 취소하였다 취시아올러 하셔도 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글자 자체는 우리 읽을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글자들이에요. 정번 정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글자는 쉽지만 셩찬 정번 하게 되면은 생산 원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묶어가지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생산 원가가 셩찬 정번 어떻게 됐어요? 카이시 뭐하기 시작하나? 지아수 시양장 지아수 가속해서 즉 빠른 속도로 속도를 높여서 시양장 가격이나 물가나 수위 같은 것들이 오를 때 우리가 시양장 쓰잖아요. 생산 원가가 가속도로 빠르게 오르기 시작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29번에 밑줄 친 단어도 한자 자체는 쉬운 한자들이에요. 정지아우 정지아우 하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거래가 성립되다는 뜻이에요. 거래를 체결하다 거래가 성립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쳤어요? 진구어 이 판 타우지아 환자 이 판 타우지아 환자에서 이 판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수사 있고 여기 지금 가격 흥정이라는 의미의 명사 덩어리 있는 걸로 봐서 얘는 양사다. 그쵸? 타우지아 환자 를 한바탕 거쳐서 이러한 어떤 과정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우리가 양사로 판을 쓰게 돼요. 타우지아 환자 는 뭐냐 가격 흥정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음하실 때 얘는 하의가 아니고 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바탕에 가격 흥정을 거쳐서 마침내 거래가 성사되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30번에 이것도 환자 자체는 우리 읽을 수 있죠. 정티엔 이라고 발음해 줍니다. 이 정티엔은요. 정티엔 하고 같은 뜻이에요. 정티엔 종일 이라는 뜻이죠. 종일 하루 종일 정티엔 6급 단어인데 이거보다 더 쉬워 보이네요. 정티엔 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티엔 주어리 부안 뒤쪽만 먼저 보면 그는 종일 안절부절 못한다 이런 말이죠. 뭔가 불안해서 앉아있지도 서있지도 못한 그런 불안한 정서를 묘사할 때 주어리 부안 주어리 부안 이라고 하는 성어를 쓰게 돼요. 자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앞절 볼까요? 자의 정티엔 기다리다 라는 의미의 두 글자짜리 동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 기다리다 라는 뜻이고 따이도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뭘 기다려요? 카씨 루취 통지다 카씨 는 시험이고 루취 는 합격 시험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그날 동안 그날 날 동안 그는 종일 안절부절 앉지도 서지도 못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26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번 년친 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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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번 공스 척 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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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생산 成本 开始 加速 上장 19번 징궤 이 판 탈 루쥬 환자 루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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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번 자 31번 보겠습니다. 요유 시제 긴지 위기 추구 청센 젠쥬 출시 청센 어떠한 현상 추세를 드러낸다 나타내 보여준다 라는 의미의 동사예요. 뒤에 이렇게 추세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추세를 보인다? 젠쇼 감소 추세를 보인다. 무엇이요? 추구 수출이 수출 수입할 때 수출이에요. 수출이 감소 추세를 보인다. 무엇으로 인하여? 앞에 지금 요인이 나오고 있죠? 요유 징지 시제 징지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하여 수출이 감소 추세를 드러내 보인다. 자 32번 타 정바우 러 이거 다 공정 메이티엔 도망 루 자 여기서 연결해줘야 될 표현은요. 이 정바우 공정이에요. 정바우 공정 공정은 공사예요. 공사 정바우는 이런 공사를 맡는 거죠. 그렇죠? 하급 맡고 청부 받는 거예요. 하청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큰 공사를 맡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는 큰 공사를 맡아서 매일매일 망로 동사로 바쁘게 분주히 일하다. 바쁘게 분주히 뭔가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바쁘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정루어 하게 되면은 이건 상대방의 제안 요청에 대해서 수락하고 동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약속했던 얘는 꾸어 뭐뭐 한 적이 있다. 약속했었다. 아니면 완료 시절이 나타나요. 약속했던 일은 무엇 해서는 안 된다. 완곡한 금지. 함부로 마음대로 반호이 해서는 안 된다. 반호이가 무슨 뜻이냐. 반호이는 뭔가 후회의 감정이 들어서 후회하는 느낌이 들어서 번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호이 정루어 하게 되면은 약속했던 것을 번복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약속했던 것을 번복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약속을 실현해야 돼요. 그쵸? 그럼 그때는 그 실현하다동사 시시엔이죠. 시시엔 그래서 시시엔 정루어 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기로 했던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쵸? 인가의 시시엔 이루어야 한다. 실현시켜야 한다. 자 34번 자 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자 여기서 선생님의 어떤 중재 선생님이 어떤 화해시키는 중간에 그 중재 하에 선생님의 중재 하에 그들은 정칭 무슨 뜻이냐. 아주 제가 쉬운 표현을 알려드릴게요. 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칭이에요. 수어 칭추러 뭘요? 상호지앤더 우회 그 서로 상호간의 우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다. 뭔가 해명을 분명하게 했다. 수어 칭추러 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회에 대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샤우주 라는 단어예요. 샤우주 이 정칭 분명하게 말하고 해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샤우주 우회 이것도 우리 6급 레벨에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오해를 해소하는 거죠. 샤우주 우회 정칭 하게 되면은 그거는 서로의 오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말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해소되느냐 안되느냐 는 모르는 거예요. 그럼 오해를 해소하다는 뭐냐 샤우주 우회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메모해서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35번이에요. 자 타지주 부타의 하오 현재 시 헌 칠리 자 그는 기초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기초가 지금 쌓은 기초가 그다지 좋지 않아서 튼튼하지 않아서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힘이 딸립니다. 힘이 들어요. 라는 표현이죠. 칠리 하게 되면 힘들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3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우유 시제 징지 위지 추 거 청 샌 젠 쟤 쟤 쟤 쟤 32번 타 청 바울 러 이 거 다 공 청 매 텐 도 망 루 저 33번 청 러 거 도 시 는 수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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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탐 문 청 청 러 생 후 러 러 러 러 러 러 러 러 자 ù 프로 이렇게 마치 한 몸처럼 정말 자주 다녀요 이 쭈뚠는 느리다 굶 χ 러 더 반응이 느리고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은 모두 노화의 정상적인 반응이다 러 조 러 러 정 러 정상적인反应, 반응 자, 37번 볼까요? 타 쩌 루 헌만, 싱 동, 예 헌 쥐 환 이 쥐 환도 느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금 전에 36번에서 언급됐던 쥐뚠하고 비슷한 유의어로 같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쥐 환이 좀 더 범위가 큰 부분이 있어요 이 쥐 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물의 진전, 발전이 더디고 느릴 때 내지는 뭐 어떤 사람의 발육 상태가 느릴 때 그때 우리 이 쥐 환이 또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의어기는 하지만 이게 좀 다른 의미로 좀 더 범위가 크게 쓰임이 있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는 걷는 게 느리다, 행동도 느리다, 굼두다 이런 말이죠 유의어지만 살짝 그런 단점이 있다 38번 유시, 쥐 이부죄, 왕왕, 쥬고, 시지 유시, 자 유다오 시칭이겠죠 어떤 이를 만났을 때 쥐 이부죄 하게 되면 쥐 이부죄, 모르겠지만 이 부죄는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랑 아주 비슷한 의미의 4개자짜리 단어 무슨 무슨 부죄가 HSK 5급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혹시, 자, 여우유 부죄 라고 해요 여우유 여우유 부죄, 여우유가 무슨 뜻이에요 망설이다, 주저하다 이런 뜻이죠 쥐 이도 망설이다, 주저하다는 뜻이에요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결정을 못하는 거 쥐 이부죄 아니면 여우유 부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즉, 나부딩 주의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 못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왕왕종종 시지 어떤 때를, 기회를, 초어 구워, 놓치다 라는 뜻이죠 이거 틀린 적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초어 구워가 동사로 단어예요 왕왕종종 때를 내지는 기회를 놓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이죠 두 나라, 두 국가가 진심을 했습니다 뭘 진행했어요 전쟁을 했대요 어떤 전쟁이냐 이 창의 창은 전쟁에 대한 양사입니다 콰, ,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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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헛되게 시간을 보내면서 질질 끌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질질 끌면서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질질 끌면서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이 장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뭐 문의의 활동일 때는 몇 성이고 기상, 비가 오,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아니면 재난일 때는 몇 성이고 이런 구분을 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국 사람들 쓸 때도 혼동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냥 삼성으로 다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지역적인 중국 원어민들도 헷갈려하는 문제들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장삼성으로 통일하시면 됩니다 자, 40번 예의 할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칠순이 칠순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징리 하게 되면 이거는 정신과 체력을 말합니다 정신과 체력이 그런데도 칠순 넘겼는데도 정신과 체력이 여전히 가히 여전히 헌 총패이 넘친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기억하실 게 징리, 총패이도 기억을 하시는데 여기 랜고, 칠순 칠순, 그쵸? 이거 칠순을 칠순 해도 돼 칠십 아니면은 우리 칠순이면은 고희라고도 하잖아요 고희, 칠순, 고시 고시 이렇게 씁니다 왜 고시라고 하는 건가요? 옛날에, 옛날에 고대 옛날에는 이 칠순 70세를 넘기는 게 매우 희귀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칠순을 갖다가 고시, 고희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랜고, 칠순이라고 할 때 이 꾸어 대신에 또 약간 레벨을 높여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유이성 랜유치슨 이렇게 써요 이 유가 무슨 뜻이냐면 꾸어랑 같은 뜻이에요 넘다 초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랜고치슨, 랜유치슨 치슈 바꿔도 되고 고시도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6번에서 40번 문장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6번,反응迟钝, 기능력減退 다우시 랄우화의 정상 반응 37번, 타走路很慢, 행동也很迟緩 38번, 유시 지휘 부覺, 왕왕错过时기 39번, 랜고 국가 진싱랄 이창, 쿵을 지지우다 잔증 40번, 예예, 랜고 치슨 징리, 하이 헌 총폐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20개의 문장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밑줄 쳐진 단어들 위주로 반드시 감기를 해주시고요 시험 잘 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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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